안녕하세요. 생명의 레이스를 함께 할 여러분들의 콕스 한종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만점 시퀀스 시즌 1 OT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만점 시퀀스는 RGB와 더불어서 소음생 입장에서는 훈련용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종철의 커리큘럼은 배우는 커리가 있고, 런,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달려가 훈련하는 커리 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커리는 철철 개념, 잡음기, 로지겐제, 최종점검, 파이널까지 큰 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배운 것을 연습하고 적용하는 것에 활용되는 컨텐츠가 MDC 모든 기출, 핵심 기출, 그리고 RGB와 만점 시퀀스, 그 다음 철철 실모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만점 시퀀스 시즌 1은 킬러 모의고사입니다. 사실 수험생 입장에서 개념 공부하고 기출 문제 푼 다음에 이제 실전 연습한다는 마음으로 활용하는 컨텐츠가 실전 모의고사, 보통 우리가 실모, 사설모의고사라고 하는 거죠. 사설모의고사는 과거에는 온전하게 한 회, 실제 모의고사 수능처럼 한 회의 20문항 한 세트로 이루어져 있는 풀모의고사 형식으로 계속 제작이 되다가 최근 난이도들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한 회를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꾸준히 지속가능한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문항, 즉 비킬러 모의고사와 킬러 모의고사로 나눌 필요성이 느껴져서 저는 작년부터 철철 실모라는 풀모의고사 버전도 있지만 RGB 비킬러 모의고사, 그리고 만점 시퀀스 킬러 모의고사라는 것을 제작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킬러 모의고사는 한 회의 킬러 문항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어는 유전 단어이고요. 출제 유형은 정해져 있습니다. 유전 정보와 염색체 쪽에서 DNA 상대량이나 유전자 유무, 염색체 유무와 같은 그러한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사람 이전에서 형질교회 한 문제, 가기도 한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전병 한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돌인변이라고 하는 문제 이 네 문제가 한 세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만시를 활용하는 목적은 뭐냐? 킬러 문항에 대한 체감 난이도 감소입니다. 개념 수업에서 킬러 로직을 통해 또는 타강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배운 여러분들이 스킬과 논리를 이해는 했지만 기출문제에 적용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충분히 체화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시험장 가서 낯선 킬러 문제를 만나면 상당히 체감 난이도가 높아요.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시간의 압박이 매우 심하다. 그러한 체감 난이도를 감소시키는 방법은 계속 경험을 하는 수밖에 없죠. 경험을 하면 그 경험이 실제 시험장 가서 체감 난이도를 엄청 낮춰줘요. 그리고 유형별 시작점 문풀 루틴을 훈련하는데 아무리 제가 이 유형은 시작을 이렇게 하시고 문풀 루틴을 이렇게 됩니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한두 과목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수업 몇 번 들었다고 해서 그게 오래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고민해 가면서 써보고 풀어보고 경험하면서 유형별로 시작점 문풀 루틴을 계속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킬러 반복 훈련. 스킬과 논리를 채워야 된다. 선생님 킬러 로직을 몇 번 반복하면 몇 번 회독하면 선생님이 얘기해줬던 스킬과 논리를 채워할 수 있나요? 반복한다고 해서 킬러 로직의 내용이 온전하게 문제풀에 적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킬러 로직의 내용을 반복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면서 그 반복한 내용을 문제에 써먹어 봐야 돼요. 일단. 그래서 문제에 써먹어도 보면 아 내가 그냥 이해 위주로 알고 있었던 한종철이 얘기했던 그런 스킬과 논리야 되는 얘기가 실제 문제에서 이렇게 쓰여지는구나. 나도 이걸 쓸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자신감도 점점점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킬러 로직의 반복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제 문제에 써먹어 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스킬과 논리의 채환을 하는데 만점 시퀀스가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킬러 문항에서는 스킬과 논리를 사용한다고 하지만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우니까 저 같은 강사들이 알려주는 스킬들에 의존해서 문제를 풀죠. 하지만 어느 정도 실력이 오르게 되면 스킬보다는 논리적인 풀이를 여러분들이 더 선호하게 돼요. 결국은 낯선 문제는 생각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끼워 맞추면 된다는 거를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거든. 미래의 문제를 강사들이 알려주는 스킬로 딱딱 맞아떨어지면서 문제가 풀리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기출 학습에서는 스킬적인 측면이 많이 활용되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미래의 낯선 문제에서는 오히려 스킬을 기반으로 한 논리적인 풀이를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거. 그거를 직접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만점 시퀀스로. 그리고 한 뇌의 4문항인데 그 4문항을 20분 컷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20분 안에 푸는 걸 목표로 해서요. 한 문항당 4분에서 5분 정도를 잡으시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점점점 시간 조절 연습이 됩니다. 제가 철철 개념 또는 MDC 기출분석 강의에서 종종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문제를 강사의 관점에서 해설할 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굳이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수험생이라면 이 조건 때문에 이렇게 가볼 수도 있는 거죠. 강사의 풀이와 수험생의 풀이를 종종 구분해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 만점 시간 수를 통해 특히 킬러 문항 같은 경우에 강사들이 해설하는 방식은 부분적으로 비효율적인 방식이 덜어 있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실력 차가 많이 나거든 킬러 문항은. 근데 대부분의 수험생을 어쨌든 이해시켜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경우를 막 설명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저 또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부딪혀 가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간략하고 빠른 풀이를 고민해 보는 컨텐츠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문제 구성은 100% 자작 문항입니다. 기출문제를 사용하나요? 아닙니다. 과거 우수문항과 신규문항이 섞여 있습니다. 이 만점 시퀀스는 작년부터 출시된 컨텐츠인데 수험생들의 니즈에서 탄생한 거예요. 저 연구실에서 아이디어를 낸 게 아닙니다. 그만큼 수험생들이 많이 필요로 했던 컨텐츠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특히 1등급 만점 목표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2등급의 윗부분까지 노리시는 분들은 만점 시퀀스로 킬러 문항 훈련을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효과를 톡톡히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 작년에 저는 만점 시퀀스로 활용했는데요. 올해 문제 많이 중복되지 않나요? 겹치지 않나요? 겹치는 거 있습니다. 근데 그 분은 우수문항이기 때문에 다시 재사용을 하는 거고요. 근데 그 비율이 많지가 않아요. 신규 문항 전체적으로 60% 이상 교체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풀어본다 하더라도 도움이 될 만한 과거 우수문항 그리고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평가한 느낌 나도록 신규 문항 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한 해당 3,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시즌 1, 2 합의 64회인데 선생님, 저는 시간이 없어서 시즌 1만 풀겠습니다. 아니면 시즌 2가 나중에 나온 거니까 최신 트렌드가 더 많이 반영되지는 않았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종종 하시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어차피 유형이 정해져 있다고 대한 킬러문항은 유전정보와 염색체, 형질교회, 가학에도, 유전병 쪽에서 총 64회를 유형별로 문제를 배열했기 때문에 시즌 1, 2 중 한 시즌만 풀게 되면 일부 유형만 문제 연습을 한 거라 좀 아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면 시즌 1서를 모두 활용해서 유형별 문제를 골고루 다 모두 유형을 연습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활용 방법은 3월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주 2회 RGB 컨텐츠와 격일로 활용해 주시고요. 만약에 본인이 늦게 시작해서 5월 이후에 시작한다 라고 하면 RGB 컨텐츠와 더불어서 주 3회씩 번갈아 가면서 RGB 만시, RGB 만시 이런 식으로 활용해 주시면 빅킬러와 킬러를 골고루 꾸준히 훈련해서 전체적으로 점수의 향상을 빨리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1차 풀이는 가급적이면 15분에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분 이내로 잡고해 주시고 그리고 최종적인 목표는 15분으로 잡는데 이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맨 처음부터 15분이다, 20분이다 라는 것보다는 일단 20분으로 해 주시고 그래도 안 되겠다 싶으면 원래 평소에 자기의 속도대로 시즌 1은 풀어보세요. 그것이 25분이든 30분이든 간에 그런데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이게 점점 빨라져요. 근데 이게 믿어지지 않겠지만 작년 수강생들이 수강 후기를 통해서 다 그거를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만점 시퀀스 작년 버전의 수강 후기를 한번 보세요. 그 강좌에 다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 맨 처음에는 선생님이 하는 말이 믿겨지지가 않았는데 하다 보니까 꾸준히 하니까 시즌 2쯤에는 점점 빨라져요. 저도 놀랍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제 얘기 중에 약간의 과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 수강 후기를 보시면 생동감 있게 그러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채점 후 해설지 읽어보시고요. 가급적이면 전문한 강의 수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저는 맞췄는데 그냥 틀리고 한번 보면 안 되나요? 아휴 그 마음은 이해하죠. 시간을 아끼고 싶어서. 그런데 우리가 결국은 복습 반복의 측면에서 본다면 강사의 풀이를 빠른 배속으로 한 번 더 보는 것도 복습 측면, 회독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스스로 회독하는 것도 있지만 강사 해설 강의를 보면서 그걸 회독으로 인정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 미래의 문제, 앞으로 풀 문제가 더 많지 다시 풀어볼 회독을 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풀고 강사 해설 강의 바로 보는 걸로 일단 이회독의 관점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RGB와 결계를 활용해 주시고요. RGB는 100% 자작 문항이고 B킬러 모의고사고 그래서 이 만시와 결합을 시키면 B킬러 킬러 온전한 한 세트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틀에 한 회씩 모의고사를 온전히 해결한다고 생각하면 돼. 한 회당 16문항, 시즌 1, 2 만시와 딱 짝이 되게끔 64회를 준비했고요. RGB 관련된 OT가 따로 있으니까 거기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점 시건스 차량 및 업로드 말씀드릴게요. 교재 입고는 3월 2일 날 이미 되어 있고요. 강좌 개강은 제가 강의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3월 15일 날 그리고 업로드는 매주 2회분씩 목요일날, 여러분 목요일부터 확실하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 전에 일찍 업로드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다음 완강 시점은 추후 공지를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라 언제 완강이 되겠다 중간에 변동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윤곽이 잡히면 추후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해서 만점 시건스 OT를 말씀드렸고요. 이제 개념 끝났고 기출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신 분들은 자료분석의 기술이라는 심화 강자 막전위 근육 유전에 대해서 함께 정의해보는 자분기와 더불어서 RGB 만시를 여러분들의 훈련용 교재로 활용해 주시면 노력, 꾸준함, 긍정적인 태도, 체력관리 잘 하시면서 끊임없는 반복으로 만점을 완성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RGB 만점 시건스 추천드립니다. 실제 과거 소험생들 작년 소험생들이 RGB 만시에 여러 의견을 줬어요. 작년 첫해는 RGB 만시가 작년에 처음 나왔거든 시행처를 많이 겪었고 완성도 많이 부족해서 욕도 많이 먹고 이제 수강생들의 피드백도 많이 받아서 2년 차를 맞았는데 올해는 좀 더 평가원스럽고 작년 보다는 훨씬 완성도 있는 좋은 문제들로 구성을 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올해 RGB 만시를 통해서 수능에서 1등급 더 나아가서는 만점도 이루시길 기원 드릴게요. 수능 대박! 화이팅!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분ration 메인도